이미 연결된 우리 사이 매일 새로운 나의 순간 꿈보다 더 꿈속인 것 같아 Baby 또 놀라고 또 놀라 매일매일 내려가는 김표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출제할 수 없어 소리 질러 함성 이 느낌은 마치 끝판에 깨도 끝나지 않는 게임 난 멈출 수가 없어 준비가 됐다면 박수 줘 저도 첫 비행기라서 비행기 처음 타봐요 너무 설렙니다 아아 아아 형 근데 이거 안 넣트려 살 좀 빼세요 그러면 네 어때 오늘 이렇게 출국하는 기분 근데 제가 계획이 있어요 태국 가서 계획이 있어요 팬분들이 제가 지금 찾아가는 거니까 그런 감정들을 담아가지고 곡을 한번 써보는 게 오 괜찮다 너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상 오케이 이번 워너원고 호스트는 김주환 나스고 당신입니다 오케이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런 거였어 우리가 이번 투비언 앨범에 저번 투비언 앨범에 이제 너랑 처음 만났을 때 에너지틱하게 너를 향한가며 활발 타서 이 자리에 투비언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거의 전개가 있으면 좋겠다 난 그걸 어 conceive 사실 저희가 왜 봐요 이번 특별 미션은 컨셉 사진 미션 제 팀으로 나뉘어서 다음 앨범의 제목인 Nothing without you 이 컨셉을 사진으로 가장 잘 표현한 팀이 이기는 미션입니다 미션에서 우승한 팀의 사진은 뭔가 작기로 해보면 뭔가 작기로 해보면 추가로 선택됩니다 진짜 파급제한이다 팀 정해주셨죠? 팀명 발표할게요 자 룰 설명 드리겠습니다 Nothing without you 그러니까 애절함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모래에 한 명이 파묻히는 거예요 모래에 한 명이 파묻히는 거예요 모래에 한 명이 파묻히는 거예요 근데 앨범 사진을 봤겠지만 약간 그런 건 아니야 사상이 뭐 모래가 지금 뜯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뭐예요? 난간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저기서 나를 보고 하려고 세 명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봐봐 얘들아 사진 찍어준 사람이 없어 놀이공을 타면서 찍는 거죠 그런가? 위험하셨어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내보자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러니까요 결국 다 안 줬다 그냥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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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그런 게 아니오라 살짝 이런 거 있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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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봐 얘를 찔러드릴게요 서로 약간 이런 봐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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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성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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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옹성우? 어때 옹성우?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타이머가 최대 몇 초까지 있어요? 30초예요? 시간 많아 세 명 대기하고 있고 한 명이면 뭐 하면 돼 너가 구도를 잡고 있어 그러면 우리 올라갔어 우리 올라갔어 우리 올라갔어 어떻게 돼 유지야? 나 우진 힘들겠네 이거 내 자리 어디야 내 자리 너 자리 여기 여기야 여기? 아 사람이 있는데 이거 사람들 빠져야 되는 거네 이게 저 때 아 그럼 우리 이 느낌으로 한번 고 야 우진아 누르고 와야지 마지막 마지막이죠 오케이 고 가자 원오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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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희는 어제 봤어 프로야 프로 나 연기 야 홀리 스타더 우리는 2017년 튤리처 상의 후보에 올랐어 저희는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옆에서 세우고 싶다고 모나리자 선생님은 혼자 계신 걸 좋아해 그럼 이걸로 바로 뽑으면 되는 거냐? 네 저희는 홀리우 다 오오 똥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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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남관이다 요거는 약간 설명할 게 없죠?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고 진짜 봤을 때 우와 하는데 느낌이 약간 생각을 하게 해주는 개인적으로는 전시빵을 하고 싶죠 좀 진지하겠어요 저희도? 저희도 진짜 진지하겠어요 저희도요 앨범에 들어간 거니까 맞아 진짜 중요한 건 이건 정말 진지하게 해야지 뭐야 뭐야 진짜 진짜 작가님들 작가님들 웃고 계셔 워너브 진짜 독하다 진짜 정말 욕나오는 점수네요 비전문가의 이런 그걸 흔들리지 말자 전문가 이런 게 있으니까 와 여기도 정말 욕나오는 점수네요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인성이가 준비를 열심히 한 게 저 티셔치가 우리 에너지틱 패션이에요 왜왜왜왜왜? 왜왜왜왜왜왜왜왜 너무 감격 받았어요 아 뭐야 이게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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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닮았다 지훈이랑 너무 이쁘 생겼다 어 지훈이 어릴 때 영상이랑 똑같이 생겼어 맞아 준비되어 보여 주세요 싫은데,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건데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건데 근데 나한테 뭐라 그래 확 끄냐 우리 워너원 형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공부 여자친구 있어요? 많을 것 같아 고 그리스나이팅 신나게 달려가 그리스나이팅 고 그리스나이팅 어우, 샤프 미안해 세일이 부족하네 정말 아리가또 좋아해 주는 애들이 많다는 걸 느끼니까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? 내일 스케줄까?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적응이긴 것 같아요 사람이 열한 명이서 사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? 뭐였더라? 재부 뭐라고? 재로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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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왜 이래?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이거 뭐야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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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신병원 곤지암 곤지암 정신병원 야 이거 진짜 요양원인데 여기? 오빠야 무서워 아 무서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무서우면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 나도 제 덩치 제일 큰데 제일 겁맞잖아 déb 감사합니다 테마 이런 I love you 너와 같은 꿈 속에 두근거리면 널 만날 그날을 기다렸어 I believe you